예산안 합의 나왔죠? 정확하게 말하면요.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. 파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3당은 아시다시피 선거법을 연계해놓고 있었지 않습니까? 이게 두 당만 해버렸어요. 두 당 합의했고 또 각 당 의원총회 통해서 인준도 받았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홍영표 민주당,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각 당의 의총을 버리고 추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어느 한 당이라도 추인을 못 받으면 모효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당 모두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어요. 이러면 이제 7일 날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이 처리가 됩니다. 다른 정당들은 반대가 아주 심하게 돼요. 그럼요. 뒤에 김관영 원내대표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 협상 중에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참여를 했었어요. 원래. 그러니까 이게 농성은 농성이고 협상은 협상이니까요. 그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문에다가 선거제 개혁 관련 문구를 넣자. 아마도 언제까지 하기로 노력한다. 이런 정도를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아예 못 넣는다. 그러니까 이 당들은 이게 뭐 옳고 구름을 떠나가지고 선거구제를 예산안하고 연계시킨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다. 이런 입장이었거든요. 그러자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퇴장하면서 더 이상 할 자기가 없다. 이렇게 교황된 반응을 보였죠. 조금 이따가 그 목소리 직접 듣겠고요. 예산안 합의된 내용은 어떤 거예요? 참 이게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. 과거에 보면 이런 식의 합의를 하면 골자가 뭐뭐뭐다. 중요한 것은 뭐뭐뭐 이 정도의 합의를 했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런데 오늘 그게 없어요.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은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토대를 만든 예산이 될 거다. 강조를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자유한국당이 4조 3조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안 가지고 온다. 계속 따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물어보니까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 이렇게만 대답을 했고. 그러면서 약 5조 2천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빠르게 또 증액 심사도 착수하겠다. 그랬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대책은 확고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육아수당 이런 걸 많이 늘리자고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쪽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다른 당들이 반발해도 두 당이 합의하면 처리는 되는 거죠? 그렇죠. 이게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머지 3당에서 조금 나오는 모양인데 국회법에 보면 무제한 토론회 실시 이게 필리버스터 관련 조항인데 예산안 등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12월 1일이 넘어가면 필리버스터를 못한다? 그렇죠. 게다가 필리버스터는 재정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됩니다. 그런데 민주당하고 한국당 의원 합치면 241명이거든요. 8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고 또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. 모양새가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. 두 가지 지점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이 몇 년 사이 예산안은 항상 합의 처리가 됐어요. 파행으로 좀 갔다가도 다시 합의가 됐는데 그 선례가 깨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안 그래도 졸속심사, 졸속심사 그런데 올해는 더 졸속적으로 진행이 됐다. 법적 권한도 없는 소소위에서 이제 막 잘라내고 막 붙이고 이제 증액심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쪽지 예산 같은 것도 막 나올 겁니다. 야3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아까 짚어본 대로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이제 선학수 대표 단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국이 좀 경색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러저러하게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내용은 안 밝히고 우리는 합의했고 모레 처리한다. 이러면 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. 제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겠지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, 쟁점은 어떻게 해결됐다. 이런 정도는 오늘 밝혔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는 거죠. 오후 늦게 합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금씩 흘러나올 겁니다. 예컨대 일자리 예산에서 어디어디를 깎고 이런 식이 조금씩 나오면 나오는데 그걸 정확적으로 쫙 정리해서 함께 발표했어야 옳은 거죠 사실은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건 실장이었습니다.